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블아티스트 버블S입니다 제가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무슬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많은 일들이 지난해보다 더욱더 좋은 결과와 성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더욱더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버블아티스트 버블S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